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던 4월 5월 두 달간의 6평 대비 학습법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7주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이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을 거고 위쪽에 있었던 파란색 표는 4.1등급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에센스를 이미 1회도 끝냈고 수학실력이 많이 늘었어. 지금 등급과 상관없이 이 첫 번째 표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 또는 1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N수생들, 두 번째 수학을 하시는 분들, 세컨 찬스를 누리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표를 따라가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표는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주차의 공통과목에 대한 개념 에센스와 기출 백선을 병행하라. 시즌 1에서 개념 에센스를 완강하신 분들은 2회독을 하시는데 2회독을 할 때는 1회독을 할 때처럼 완전히 현장 학생인 듯 1회독 할 때는 선생님이 현장 학생처럼 필기 다 하고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하라고 했었는데 2회독을 할 때는 이미 완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필기해 놓은 마이노트 핏이고 선생님의 개념 비교 강의를 약 1.5배석으로 틀어놓고 내가 필기한 마이노트랑 비교를 해 가면서 어? 저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 다 1회독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들었더니 그때는 안 들렸던 저게 추가로 들리네 라는 것들을 마이노트에 추가로 체크하면서 추가로 적어가면서 들으면 됩니다. 단 BQ 문제는 너무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고 BQ 풀어봐라고 하면 BQ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동안 그때는 1배속으로 듣는 1배속인 그 속도에서 선생님이 준 시간 안에 BQ 문제가 풀렸다면 지금은 1.5배속인 그 시간 안에 아마도 BQ 문제가 풀릴 거야. BQ 문제 풀어보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다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1.5배속, 2배속이어도 되니까 BQ 설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뭐였는지 그때는 스쳤던 말들이 분명 들릴 거예요. 그렇게 2회독을 하면서 한 단원에 대한 회독이 끝나면 SQ 파이널 문제도 마찬가지야. 다시 풀어보고 빠르게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 1회독에 1회독을 할 때 파이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몇 개 남겨놨다면 이번엔 끝까지 해야 돼. 이번에는. 그리고 파이널 문제에는 중킬러부터 초고난도 문항까지 그 단원에서 중요한 출제의도를 가진 문제라면 단원 왔기 때문에 파이널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 아직 파이널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못 푼다 하더라도. 20분 정도 최대, 지금 시기에는 30분 정도까지 초고난도 문항의 고민의 시간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한 다음에 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지만 어떤 조건을 놓쳤는지 또는 조건은 다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 개념을 여기에 쓸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개념의 허점인지 조건의 해석을 잘 못하는 건지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맞은 문제, 다 맞춰야지만 선생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추면 맞춘대로 해설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 못 맞추면 못 맞춘대로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해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BQ, SQ, 파이널은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반드시 해설을 들어야 돼요. 단, 조금 더 빠르게 듣는 건 허락해요. 그리고 필기하면서 재정리하는 시간은 배제시켜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1회독보다는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2회독을 하실 거고 2회독을 할 때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100선을 병행하셔라. 이미 기출 100선도 완강되신 분들은 기출 100선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회독하셔라. 빠르게 듣는 건 허락한다. 하지만 스킵은 안 돼. 개념 에센스부터 기출 100선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 반복하는 잔소리가 있을 거야. 그건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줄 거기 때문에 또는 그런 반복하는 말들이 꽂혀 있다가 수능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하는 순간 이래야지 라는 선생님의 말이 딱 귓전을 스칠 때가 있대요.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은 선생님 말이 스친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시킨 사람이 결국은 완전 새로운 문제를 만났지만 늘 풀던 그 개념과 그 접근을 꺼내서 풀고 있는 그 과정 그걸 수능장에서 드디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천재 수학자들의 수학이 자기 것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기본에서 실정 개념까지 기본 문제에서 초고난도 문항까지 다 넣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개념으로 풀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개념 에센스를 사회독은 해야 돼. 일단 해보세요. 믿고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개념 에센스와 동일 단원의 기출백선을 통해서 1회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각 단원의 개념 에센스가 끝나면 그 단원의 기출백선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 단 1회독을 하신다면 개념 에센스의 OT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면 개념 에센스 1회독을 다 끝낸 다음에 기출백선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자 이렇게 4주 동안 개념 에센스 2회독과 기출백선 2회독을 하셔라. 근데 기출백선까지 완강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강생이어도 기출백선이 1회독이어도 또 개념 에센스가 2회독이라면 각 단원의 기출백선을 붙여서 그 단원의 핵심 기출들 모든 기출들을 쓰러뜨려 줄 핵이 되는 기출들을 꼭 선생님의 접근법으로 진짜 출제의도에 맞는 개념적 접근으로 다시 연습하는 것. 개념 에센스에서 배운 접근을 처음으로 기출백선에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평가원에 가까이 계신 이 분들이 만든 EBS 연계 문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렇게가 가장 수험생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실력을 위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수능특강 꼭 풀어야 돼요. 꼭 풀어야 돼요. 연계교제인데 언젠가는 풀어야 돼. 근데 이걸 미루고 미루다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상하게 그 수능특강이라는 그 한 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풀어내는 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여유 있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건 그러면 다음에 풀어야지 다음에 풀어야지 하다 보면 수능장에 들어가는 날 아 나 수능특강 제대로 분석은 안 했는데 제대로 풀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모를 것 같은 문제만 쓱 풀어봤는데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능장에 들어가면서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연계됐으면 어떡하지? 내가 안 푼 게 혹시라도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으로 들어가면서 지는 거거든. 수능특강 6평 전에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수능보다도 6평에서 더 진하게 연계되거든. 수능특강이. 그래서 수능특강까지 이 세 개를 한 세트로 가장 기본적인 공부로 삼으시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공통에 대한 세 개의 공부가 조금 루틴화되고 익숙해질 때 즈음 바로 지금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기준으로 보자면 1주차에 공통 시작하시고 벌써 시작하신 분들은 이 캐스트가 공개될 때 선택과목 시작하셔야 돼. 조금 익숙해질 점 바로 선택과목에 대한 개념 에센스 기출 50선 그리고 EBS 수능특강을 공통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등급의 수험생들은 6평 대비지만 개념 에센스, 미적, 확통, 기하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적을 예를 들어 보면 미분까지만 출제가 되지만 그 뒤의 적분까지 알고 미분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미분이 쉬워질 거라고요. 끝까지 공부하고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실력이 조금 그렇진 않아. 내가 선택과목을 끝까지 공부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6평 범위까지 공부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지만 해선 선생님이 두 번째 표에는 선택과목을 6평 범위만 학습하라 라고 해놨어요. 개념 에센스든 기출 50선이든 EBS든 하지만 시간이 좀 허락이 되는 N수생이나 이미 1등급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고 어쨌든 6평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다 알고 보는 것과 거기까지만 알고 보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최상위 성적을 받는 데도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 그리고 기출 50선은 6평 범위라고 해놨네요. 기출 50선은 아마도 우리가 개강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2회독이 아니라 1회독일 거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 기출 50선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 기출 50선에 들어있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센 중킬러 이렇게 겁을 주면 안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만 극한급수 쉬운 쪽은 쉬운 문제가 들어 있고 아주 초고난도 문항까지 나오는 파트는 주로 중킬러, 킬러, 초고난도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6평 범위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도 6평 범위. 에센스는 끝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과 EBS가 기본적인 게 끝나가기도 전에 선생님은 하프모의, 스팟 모의고사,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예요. 이름이 반쪽만 들어있죠. 중킬러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개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6평 대비로 5회분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5회분 각각 회차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13, 14, 20, 21, 28, 29 이렇게 6문제가 들어 있을 거야. 어떤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OT를 통해서 설명해 놓을 테니 잘 보시고 이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작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개강을 했던 신규 강좌였고 히트였던 그런 선생님의 평가원을 탈탈 털었던 5년과 그리고 시대인제에서 강의를 했던 노하우, 그 컨텐츠에 대한 노하우, 그 5년 늘 합친 10년을 쫙 녹여낸 오르세의 5년을 시작하는 오르세 엔제로서 처음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재판, 산판 계속해서 인쇄를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열광해 줬던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올해는 6평 대비로, 작년에는 하반기에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6평 대비로 6평 범위에 딱 맞게 선택 과목은 6평 범위인 미적분은 미분까지, 확통은 확률까지 맞춰서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5회분이 나갈 예정이고 6평 대비 천우신조는 2회분이 나갈 거예요. 2회분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가 될 거고 1회분은 5월 초에 업로드가 되는데 5월 초에 업로드를 해주는 이유는 두 개의 모의고사의 목적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천우신조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가 이제 진짜 실전 연습을 할 텐데 실전 연습들을 하기 전에 너가 공부한 단원들 중 어디가 강한지 약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원의 모든 개념이 모든 접근이 한 번씩 스쳐가게끔 구성이 된 30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구나 여기는 한 번 더 복습해야겠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아 이 부분은 기출 4점짜리를 좀 쫙 풀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킬러들을 약 20문제만 뽑아서 풀어볼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문제 안에 실력이 막 도드라지게끔 어떤 단원에서 강한지 어떤 단원에서 약한지 판단할 수 있게끔 2회를 다른 목적으로 1회를 조금 더 빨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2회는 6평 미리 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6평 9평 수능 전에 2주 동안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원 10강 수2 10강 각 선택과목 10강씩 단 확통은 없어요. 10데이즈 강의에 확통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10강으로 개념을 압축하고 그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2, 3문제 정도를 통해서 개념 접근을 보여주는 그 10데이즈를 보통 1.5배속에서 2배속 사이로 아주 빠르게 이건 필기할 필요 없고 교재의 개념이 다 필기되어 있으니까 손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펼쳐놓고 굉장히 빠르게 개념을 눌러서 수능장에 또는 평가원 외교사를 보러 들어가는 시험장에 갖고 가는 느낌으로 빠르게 회독을 합니다. 6, 9 수능 앞에 세컨 찬스를 이용해서 회독을 하고 평가원 기출은 어떤 걸 푸는 것이 좋으냐면 우리 기출을 100선 50선을 쭉 한번 넘기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어 이 문제 뭐지? 조금이라도 저기 있는 150문제 중에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100점 안 나와 그 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풀었어 어 근데 이건 뭐지?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뜨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확인하면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동시에 평가원 기출이라고 해놓은 건 통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요. 작년 수능, 작년 9평, 작년 6평, 그 전년도 수능 9평, 6평 적어도 이 통모의고사, 6평은 말할 것도 없이 수능이나 9평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범위는 수원, 수트는 전범이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선택과목에선 골라서라도 반드시 통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만 1번에서 22번까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전체 흐름 속에서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년 정도를 추천해요. 지금 1등급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거꾸로 5개년, 거꾸로 5개년을 푸시면 되고 5개년을 꼭 5개를 다 풀어야 돼 5년치를 다 풀어야 되라는 압박감은 내려놓는 게 좋은 게 어차피 기출 문제는 다양한 기출을 많이 풀어서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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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더니 와 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걸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내 역량에 따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2개년을 추천한다라고 돼 있어 이건 5개년이든 2개년이든 본인의 역량에 맞게끔 보시면 돼요. 통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표는 거의 유사한데 범위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7주 동안의 계획이에요. 어떤가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7주 계획을 우리 현장에서도 3주간 내신 휴강이거든요. 그래서 3주 내신 휴강 동안 에센스 3과목을 다 보고 와라 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5면 기출 100선과 기출 50선을 할 거라 계획이 조금 다르지만 3주 동안 에센스는 완전히 다 끝내고 와 2회독을 끝내고 와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도 그와 유사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온 수강생들과 또 어떻게 유평대비를 해나가는지 매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까 일단은 이 7주 계획 한번 해보세요. 유평대비 어떻게 해야지 약간 어려웠던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빈틈 없을 거예요. 우리의 그 특징은 빈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 100점을 향해 간다는 거 알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유평대비 7주 전략의 본질은 어디 있는 거냐면 수능 100점이야. 물론 유평대비죠. 유평 잘 보게 하겠지. 그런데 이 유평에 집착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날림으로 해버린다. 그럼 그건 유평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멀리 봤을 때 수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건 선생님이 생각하는 표준 유평대비 표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개념 에센스 해봤더니 여기 배울 게 되게 많아. 그러면 차라리 나는 개념 에센스를 7주 동안 하겠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난 완벽하게 개념 에센스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기본 문제에서 초고난도 문항까지 그래. 다 있다니까 이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끝내보자. 그거 하나만 완벽히 끝내도 유평 성적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절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평대비가 수능을 망치지 않도록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조급히 하지 마시고 아직은 정말 시간 많아요. 지금은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7주 전략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주 동안 유평대비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행복하게 아 오늘도 이걸 해냈어. 오늘도 이걸 또 해냈어. 와 일주일 동안 이걸 해냈어. 와 3주, 4주가 갔네. 7주를 꽉 채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시간은 없었어. 라는 시간을 만들면 이미 이긴 거예요. 유평 성적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긴 거야. 그 시간들이 분명 수능장으로 와줄 거거든. 그렇게 믿으시고 행복하게 열심히 웃으면서 건강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또 다음 주에 올게요. 네. 일주일 동안 응원하겠습니다.